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불법승 3부전에 우러러 사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닦아온 모든 공덕을 깨달음과 중생과 진리에 회양하오니 자비로서 증명하사 부처님의 본원과 저희 소원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누리에 충만하여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게 하소서 오늘 부처님 도량 법화사에서 행효자 모인함 보기 망 우아시 고옥기 49제 영가님을 위하여 천도제를 마련하고 부처님께 향초와 꽃 과일 등을 공양을 위하여 오아시 고옥기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바라나옵니다. 바라오군데 오늘의 오아시 고옥기 영가님께서 어두운 길에 헤매는 일 없이리 곧바로 극락왕생하여 질이다. 아울러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금을 영가님의 부모님 스승님 형제에 친척되는 영가님과 법화사가 장건되어 오늘에 이르게까지의 모든 불사에 인연해진 영가 그리고 나라오의 목숨 바치신 영가님께서 하루빨리 삼계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지심으로 귀하고 추고나오니 무관지옥에 빠져 밤낮으로 고통받는 영가님과 미망의 세계에서 방황하는 모든 영가님들이 불보살림께 귀하고 발심하여 하루속히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소서 이에 더하여 이 자리에 동참한 사부 대중님들의 간절한 영혼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추고나옵니다. 경건하게 합장하여 추고나오니 온 법계의 모든 불자님들이 깨달음의 도량에 들어가 화험해상 불보살림께 광명의 가피를 잇고 무리한 큰 지혜성 취하여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게 하소서 그토록 새세생에 항상 보살들을 실천하여 지혜의 만성자가 되고자 간절히 서원합니다. 생명의 소유자이신 법들이여 자유로우소서 평화로우소서 행보하소서 마하바냐바라밀 나무서가문이굴 나무서가문이굴 나무시아본사 서가문이굴 생명의 소유자이신 법들이여 생명의 소유자이신 법들이여 생명의 소유자이신 법들이여 생명의 소유자이신 법들이여 생명의 소유자들이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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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대 미래세의 모든 모습 그 영재를 바라고 기원한다면 이 복개의 모든 모습 봄바탕을 살펴보라 일체 모두한 천상들은 이 먹음의 지옥일 때 지옥을 깨뜨리는지 난 온다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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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를 안 풀어주는지 난 온다라리라 온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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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라라라 온다라라 멀리 묻어오시기를 청하네 지옥을 깨뜨리는지 난 나무 폭포들이 가리라리라 다하라야 나무 폭포들이 가리라리라 나무 폭포들이 가리라보 나무 상주시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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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상주시 방불